성황준 대답해라 성황준 대답해라 나가 싶으면 대답해 상호야 상호야 너 모르는 거야 상호야 루시안 진짜 세다 진짜로 루시안 장난 아니야 상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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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크게 해줘 상호야 더 크게 해줘 상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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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 안들려?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상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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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ú 상호야 상호야 어 대화 좀 하자 응 대화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상호야 그냥 대화 안 하니 대화 안하니 대화 안하니 ack 같이 나 힘 없는데 너 때문에 다 쓰고 있어 너가 대답 안해줘서 장호야 야 소광준 대답 좀 해! 내가 안 해 인정이란 이름이 있나? 정의는 있는데 인정은 어떤 것 같아 인정 예전에 루시안공으로 라인 클리어 할 때 그립네 루시안공으로 라인 클리어 할 때 그립네 옛날 루시안공 4기였는데 공속 올리면 더 빨라지고 많이 쏘고 예전에 루시안공으로 라인 클리어 할 때 그립은 좋았는데 3번에 클리어 연습용 봇을 오지게 패니까 쉔니 6렙 찍고 연습용 봇에 공타 진짜? 어 진짜 리얼 연습용 봇 그냥 오지게 패고 있었는데 갑자기 쉔니 공타더라 대박이네 대박이지?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네 어박이네 상정이 다 잃을 거야 뭘 다 잃을 거야 그냥 뭘 잃으라 뭔지 너가 알지 뭘 제가 알지 내가 뭘 알아 너가 알지 누가 알아 난 모르지 왜 몰라 그럼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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